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의사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이름들 할 때 첫 번째는 뭘 걱정했는가 하니까 선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면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다. 두 번째 필수의로 이름들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다른 부분하고 함께 추구해야지 그거를 다 의사정원 문제로 올리게 되면 의료비 폭증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물론 그때야 다 퇴임해 가지고 다 책임 안 질 그런 나이가 되겠죠. 나라를 맡으면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더라도 자기가 만든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책임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에 윤 대통령의 책임감이 있으면 선거 문제에 침묵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감을 봅니다. 나는 딸이 없기 때문에 사위를 구할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내가 만일 딸이 있어서 사위를 구할 때는 그 사위가 되는 친구의 책임감을 따질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원칙이 책임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고 회사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격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선 의원인 송파갑의 한 의원이 퇴직을 해 가지고 나이가 깨드셨네요. 성함이 박인순 씨입니다. 1948년생이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셨네요. 경기 여중고등을 나왔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셨네요. 울산의대 학장이었고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심장과 의사였습니다. 외과의사신갑네요. 소아청소년과니까 소아청소년과 외과라기보다 소아청소년과지만 수술하시는 그런 경력이 있는 분 같네요. 이분 이제 퇴직을 한 겁니다.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올린 지금 이제 의 문제가 전공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의과대학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의사 못하겠다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의사들 시각이 별로 반영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언론도 쥐고 있고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들은 미래업증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항의 시위 외에는 다른 힘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분 중에 서울 아산병원이 포함된 울산대 의대 교수가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전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소상하게 쓰셨네요. 한국의 의로 문제를 이 국민의힘 박인순 전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기자회견문 외신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재선하였고 의대 교수도 하셨고 그 다음 아산병원의 여러분들 소아청청과 과장도 얘기하셨고 그 의로연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봤던 글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한국의 의로 문제 의사정원 문제를 잘 지적한 글인 겁니다. 방송 보신 분 가운데 혹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은 사회 전체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공박사님이 왼쪽으로 함께 안 갑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왼쪽으로 모두가 가더라도 왼쪽이 내 길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러면 다 부정성을 포기했지만 내가 부정성을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가 전부가 다 어떻게 왼쪽으로 그렇게 다 여러분들 다 몰려갈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천만이 이천만이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그런 영화를.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40년간 대한민국의 소아 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며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아주 의료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랍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덱스에서 항상 1, 2, 3등이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1등에 3등을 합니다. 미국 뉴스위크제가 매년 발표하는 베스트 하스피탈리스트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 있습니다. 평균 수면 1등 영유가 사망률 최저 예방 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 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 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수와 가장 많고 의사들 가운데 전문의 비율이 70, 80도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래 대한민국을 보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좋은 제도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앞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정작 이번 조치뿐만 아니고 좋은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다 망가뜨리는가 탈원전에서 탈원전을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란 그런 무당성 정책을 도입해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웬만하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고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펼치는 겁니다. 이 모든 의료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 수가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형편에 보험 수가를 많이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을 의사들이 그동안 지불해 온 겁니다. 숫자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뉴료서저리 카덱설리지 등 필수 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 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전공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의료 수가를 크게 올려 줄 수가 없는 행편이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름들 문제를 강행하게 된 겁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메이오 클리닉 아마 미국병원일 겁니다. 도쿄 대학은 약 10에서 12% 반면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의사의 임금이 높으니까 저렴한 전공의를 부려먹은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낮은 의료 수가를 하에서 병원들이 생존해 온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그에게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 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로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은 우리나라 만 달러에 미국은 10만 달러. 독일은 2.4배. 위내시경은 우리나라 60달러. 미국은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왜 낮게 착정됐습니까 일단 제정이 넉넉하지 않고 물가받는 게 잘 어떻게 싸게 받은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급여 부분을 가지고 보충을 해온 거죠. 그걸 다 없애려고 하니까 이번에 반발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로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조를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불을 보듯한 행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정말 무리하게 한 겁니다. 내 입에서 오죽했으면 진짜 검찰스럽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한 30년 검찰 생활을 했으니까 그 때를 아무도 못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지난 35년간 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메꾸고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의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구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행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들의 의대 정원 정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천 명이 서울대 의대 입학 정원이 지금 한 3천 명에 2천 명을 합치면 5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서울대 연대 고대 20개 입학 정원의 합 4882명과 비슷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들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의료기하고 여러분들 수기를 했어 1년에 2천만 2천명 10년에 뭐 2만 명 그렇게 거칠게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를 뭐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듭겠죠 선거에 도움이 좀 받았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저렇게 밀어붙이면서 입에서는 자유를 맨날 달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정원의 배경이 된 연구는 연구 논문 책에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 인용된 것입니다. 의대 정원 정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바로 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열도 10년 후에 나오는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이게 이런 중요한 겁니다. 이 분은 박인순 의원이 지역구를 두 번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항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선거 때문에 이번에 총선 전에 이 이슈를 꺼집어냈다는 것. 물론 용산 대통령실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선거 전에 꺼집어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온 겁니다. 선거 때문에 한 건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구나. 그런데 그거를 재선 의원 출신 박인순 전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여러분 세상에 65%를 한꺼번에 정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천 명에 이릅니다. 2천 명 정도를 더 늘렸으니까 5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되도록 65%나 정원한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색을 갖추는 덤이라고 봅니다. 좌파들이 아주 잘한 짓을 윤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이름들 큰 털을 바꾸는 일을 총선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야 정말 악한 겁니다. 나는 그냥 만정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을까 아무리 표가 급급하더라도 총선전에 이렇게 표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걸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박인순 전 재선의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발표 타이밍을 본 그 단서가 보입니다.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격자로 찬파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패했는지를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본인이 패배했는지를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띄웠습니까 인요한 씨를 띄워주면 핵심위원회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란 것은 사실을 밝혀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악한 겁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의 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10월 14일 의대 정원 정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정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이 이슈를 먼저 꺼냈네요.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 병원에게 전공의 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했고 아예 딱 그냥 작정하고 시작했네요. 2월 1일 복지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정원을 발표했고 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 행동 및 파업 시 매너 취소 등 대응방을 발표했고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분 말씀하신 걸 더 검증해가 추적해가 여러분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9번에 이 현재 9997명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했고 40개 이대 학생이 14,029명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지극히 불순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네요. 나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걸로 의심된다지만 이렇게 시간 사이로 이런 간의가 나오잖아요. 10월 10일 보건배배 10월 14일 대통령 의대 정원 3천 명 정원한다는 보도 1월 24일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10월 24일 입깁니다. 10월 24일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셀레폰 폰 번호 입수 2월 1일 보건복지부 의료 패키지 발표 에라 인간들아 기가 차네요. 이거 보니까 그동안 가졌던 의심을 한 번 다음에 정리해가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급작하게 조치가 진행되는지 그대로 나오네요. 하늘 아래 여러분들 나쁜 짓 하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포 신당한 정원을 한 것은 한 달 뒤 총선에 표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포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다. 제가 그냥 순수하게 의과대학 교수님 이야기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정치 일을 하신 분이야. 20대까지 재선위원을 하신 분이니까 당의 여러분들 다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작전을 한 거죠. 총선용 작전으로 한 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올려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건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기울여진 운동장 이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 8월 4일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반대된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지 화면 이용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읽어보시죠. 나는 이분 생각이 별로 틀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우하고 따라다니지 말고 나는 정부 정책을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이분들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정부라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얼마든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찬성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따르게 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우 한쪽을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몰아넣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들 다 하니까 결국 나라가 이길 겁니다. 국가 권력이. 그러나 비용은 국민들이 치르게 되겠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저는 편향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를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거용 여름 한 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족 급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더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더 박수를 칠 테니까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내린 판단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날 겁니다. 여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추적해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 시간 안 돼 가지고 검색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별로 다 찾아내면 그냥 다 나오겠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순수한 추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보면 사건을 추적할 때 대부분 시차별로 나온 것을 추적하게 되면 여러분 역순으로 사건의 전무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좌우주우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참 만일에 이 박인숙 의원 이야기처럼 선거용으로 이걸 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지만 바닥 밑인 겁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죄를 47개 만들었으면 다들 사람을 쳐넣을 수 있으니까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집어넣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치 권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양승태 전 원장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여러분 회장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달라지겠습니까 그 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는 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흘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통령을 믿겠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들의 수준이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많은 부분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하는 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보면 열흘 아는 거 좀 뻔하지 않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무는 사람이 그게 제 정신인 겁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뭡니까 이거를 선거전에 터뜨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선거전에 한 건 하기 위해서 터뜨렸다 하면 그건 진짜 내가 볼 때는 바닥수준 바닥수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